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가득한 소스 그리고 팽이버섯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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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아삭아삭 이리와 이리와 드디어 아삭아삭 이리와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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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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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치즈볼 치즈볼 처음 먹어보는 게 더 맛있어요 우유 랍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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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매콤한 돈이 들어있어요 더 잘 어울려요 더 잘 어울려요 소주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잘 어울려요 넣으면 더 맛있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쫄깃한 식감 초콜릿 마요네즈 치즈볼 초콜릿 초콜릿 새콤달콤달콤 치즈베리맛 초콜릿 초콜릿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다 먹어야겠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다음날 앗이 더 맛있는데 가슴이 좀 꺼내줘요 아삭아삭 앗이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의 짠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게 좋아요 아삭아삭 근데 내가 원래가 엄청 좋아하는데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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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 마카롱 치즈볼 치즈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